그러면 너 누구 맡을래? 저요? 딘딘 오빠. 나도 딘딘 오빠. 이길 수 있어. 아, 쉽지 않아. 나 요즘 복지해도 좀 그래. 활성음은 기세야. 그렇지. 그렇지, 기세야. 준비 시작! 시작! 그렇지! 시작!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뭐다, 이거 뭐다. 이거 뭐다. 나 그거 하고 싶은데 허벅지 싸움. 허벅지 싸움. 의자가 없어. 의자 있지. 의자 걱정하지 마. 어, 뭐? 야, 이걸... 야, 이걸 어쩌면 하지 마? 내가 종민이 형 이겼어, 참고로. 어디야, 내가 벌릴래야. 벌리는 게 낫지. 봐줄게, 봐줄게. 근데 내가 요즘 다리가 많이 빠졌어. 갑자기. 다리만 빠지냐? 몰라, 다리가 완전... 다리만 빠져. 다리 진짜 가늘다, 좋겠다. 와. 자, 준비. 한 번씩, 준비 시작! 와... 에이... 야... 이거 딘딘이 이기려고 지금. 우와! 우와! 진짜? 야, 허리 진짜... 우와! 5, 3, 3, 2! 5, 3, 3, 2! 1, 2, 3! 1, 2, 3! 1, 2, 3! 우와! 아, 이게... 알았어. 알았어. 나는 양말을, 양말을 신었어. 너 표정이 벌써 갔어. 아니, 내가 볼 때 이대로 방송 막으면 안 될 거야. 프라이데이. 프라이데이. 했어. wrong 힘,